먼저 연희에 대한 얘기하고 그 후에 정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후에 가장 중요한 장동민 삼국지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반동탁연합군이 결성이 되었다. 교모의 직서에 의해서 원소와 함께 전국에 있는 군움들한테 직서를 보내서 모여라. 라고 해서 연희상에서는 18로 제후가 모여서 반동탁연합군이 됐고 원소가 맹주로 추대가 돼서 다 같이 연합군이 형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정사 내용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18로 제후가 다 모인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공손찬과 마등은 대표적인 인물은 다른 인물들로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공손찬과 마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비의 사명제는 원래 공손찬의 부장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삼국지의 연희에서는 나와있지만 공손찬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손찬이 참여를 안 했는데 무슨 거기 유비관우장비는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참여를 안 했다. 반동탁연합군에 참여를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른 쪽 의견에서는 그 당시에 공손찬 밑에 있었던 게 아니고 조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조조와 같은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조와 함께 조조군에 속해서 유비관우장비 사명제도 참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도 반동탁연합군 동탁토벌전에서도 유비관우장비 사명제는 원래 삼국지 연희에서는 대단한 활약을 대단한 진짜 얘네가 없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어 라고 할 정도로 큰 업적을 남기게 연희에서는 그려지는데 정사에서는 유비관우장비가 뭐였는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인공이기 때문에 삼국지를 다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유비관우장비 이 의형제 삼형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얘네가 뭔가 활약을 많이 해주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연희에서는 대단한 활약을 한 것처럼 그려놨지만 실제 정사에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삼국지 연희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연희부터 반동탁토벌전 여기에서는 먼저 연희에 대한 얘기하고 그 후에 정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후에 가장 중요한 장동민 삼국지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이쯤 되면은 계속 이제 해서 연제를 계속 하신 분 정독하신 분 아니면 또 역주행 하신 분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연희도 중요하고 정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동민 삼국지의 포인트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이 행동을 했을 때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 반동탁연합군 동탁토벌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국지 연희의 얘기부터 할게요. 연희는 여러분들 뭐 책으로도 보신 분 있고 뭐 만화로도 보신 분 있고 뭐 드라마 영화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이쯤부터 굉장히 멋있는 활약을 하고 뭔가 드라마틱한 게 나오는 거는 이 동탁토벌전 이때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해지고 재미있어집니다. 뭐 스펙타클하지. 자 그 얘기 흥미진진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 드릴게요. 자 이제 원소와 경호의 그 직서로 의해서 18로 제후가 쫙 다 모였습니다. 군웅들이 쫙 모여 뭐 누가 뭐 5만을 데리고 왔다. 누가 3만을 데리고 왔다. 누가 10만을 데리고 왔다. 누가 뭐 2만 5천을 데리고 왔다. 뭐 잔뜩해 잔뜩해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제 낙양성에 동탁이 있으니까 낙양성 근처로 근처로 이제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서 이제 맨 처음에 다 같이 모인 상태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뭐 태수 자사 이런 사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도지사 뭐 어디 시장 뭐 이런 사람들만 다 모인 거야.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지. 근데 거기에서 대장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 대장이야. 어느 지역에서는 다 대장들인데 누가 대장을 하기 싫겠어. 다 대장하고 싶지. 원소가 다 모인 거 내가 대장하면 안 될까? 라고 안 합니다. 우리도 뭐 그런 거 뭐 회장을 뽑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럼 뭐 하시죠.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역시 최고의 뭐 리더의 가오는 추천이죠. 추천하고 누가 뭐 아 재창합니다. 동의합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해야지 좀 가오빠리 사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시팔로 제후들이 다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누구를 맹주로 사오면 좋을까 얘기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원소에게. 왜 원소에게 추천이 들어왔을까? 원소를 왜 추천할까? 자 그 전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시 원가가 워낙 세력이 세고 다 원가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뭐 관직이고 뭐고 원가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좋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 너나 없이 다투어서 추천하는 거지. 아 원소를 추천합니다. 아 이거는 뭐 원공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공짜를 붙여요. 이제 높임의 그 뜻으로 공짜를 붙여요. 관우에게도 관공 뭐 이렇게 하잖아요. 유비 부를 때도 뭐 유공 뭐 이렇게 하고 또 원소를 부를 때도 아 원공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높임의 높임의 이제 말입니다. 아 원공이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는 뭐 하셔야죠. 라고 여기저기서 이제 추천을 해서 원소도 아유 뭐 제가 뭐 그럴만한 뭐 그릇이 됩니까? 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뭐 제가 해야죠.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덥석 물어요. 물고 원래 연희에서는 연희에서는 조조가 굉장히 거기서 무슨 뭐 아 누가 그런 뭐 할까요? 뭐 진두지 한 것처럼 이제 그려져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원소랑 조조가 갭 차이가 너무나요.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연희를 보면은 조조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양보한 것처럼 양보하고 그냥 뭐 하하 그럼 뭐 원공이 아시죠? 둘이 또 이제 같이 동문이에요. 동룡이 친해.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주는 척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원소랑 조조랑 지금 현재 물론 조조도 굉장히 명문가 집안이지만 원소 집안 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 조조의 집안은 할아버지가 환관 환관 중신인데 환관 탕류 환관이니까 탕류파죠. 탕류 중에서도 으뜸인 집안에서 있었는데 근데 조조는 원래 출신 자체는 탕류지만 출신 자체는 탕류지만 이 청류 쪽에 청류 쪽에서 막 뭐 좀 그 꿈을 키우려고 두루두루 한단 말이야. 원래 근데 출신 자체는 뼛속까지 탕류죠. 조조는. 근데 청류의 우두머리인 원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청류 사람들이 다 모인 거고 그래서 이제 맹주로 원소가 추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 전쟁이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 리더 대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방에서 이 보급품을 계속 보급해 주는 부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후방 부대죠. 후방 부대.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후방 나왔다 저처럼 뭐 최전방 나온 사람들은 뭐 최전방의 그런 뭐 고통과 역경 뭐 그런 거 잘 알지만 최전방 나온 사람들이 꼭 무시하는 게 후방이다. 어디 뭐 너 부대 어디 나왔었는데 대전 이러면 어이 그 후방에서 너 총이나 쏴봤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보급 부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부대마다도 보급계 있잖아 보급계 행보관님하고 이제 그 밑에 보급계 보급계가 이제 맨날 훈련 나가고 그러면은 밥차 이제 추진해오고 밥 추진해오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죽어. 훈련 뛸 때 우리도 다 훈련 뛰어보고 이랬지만 훈련 뛸 때 밥이 제때 안 오잖아요. 미쳐. 와 그런 경우 있지. 밥 제대로 안 오면은 미쳐버리지. 그리고 국 왔는데 국 다 식어 빠져있고 막 비닐밥 갖고 왔는데 거의 막 비닐 다 터져가지고 막 새있고 양도 얼마 안되고 그러면 미쳐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지금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보급부대. 근데 이 보급부대를 누가 하느냐. 역시 원가 원가의 동생이죠. 원술이 맡게 됩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다 삼국지 연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희 얘기. 예. 원술이 이제 보급부대를 맡고 원소가 이 18로 제후들을 전부 다 이제 지휘를 하는 총 대장. 맹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맹주가 돼가지고 쫙 다 모였잖아. 모여가지고 이제 뭐 기세가 등등하죠. 북치고 뭉뭉뭉 치고 계속 풍 막 올리고 워웅. 하고 칼을 가장 날카롭게 다듬는 거죠. 그런 사기를 높이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이때 낙양사 안에 있는 동탁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동탁도 알지. 동탁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게 사방팔방에 다 모여드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이놈저놈 다 모여서 다 쓸어낸다는데 동탁님 어쩌죠? 하고 안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런데 동탁은 올 것이 왔구나. 이놈들이 대비업 봐야 오합지졸이지. 야 걱정하지 마라. 한 다음에 장수를 내보냅니다. 첫 번째로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유명한 관들이 나와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수관이라는 곳으로 사수관. 이름도 멋있지 않아? 이것을 사수해라. 이런 그런 의미의 사수관. 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 바깥에 있는 통과 영화 300이 정말 험준한 산악지역인데 이만큼 이게 산이면 이만큼 된 협곡 이런 데서 300명이 모여서 싸운 거잖아. 그런 것처럼 예전에도 중국에는 험난한 데가 있잖아. 여기에다 성을 쌓아가지고 지나가는 길목을 막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지 요새. 여기만 딱 길목만 딱 지키면 되는 거야. 전쟁을 할 때 롤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타 싸움 하자. 한타 버리자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위치가 다들 아시지만 한타 할 때 좋은 위치에서 싸워야 되잖아. 좋은 위치라는 거는 우리 편은 멀리 퍼져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다 공격할 수 있고 상대방은 좁은데 갇혀 있으면 그럴 때 이제 미스포츠는 군 같은 거라도 한 방 들어가 봐. 그러면은 우와 군 제대로 쐈다. 제대로 막혔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전쟁에서는 내가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요새를 잘 지켜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서 동탁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화웅이라는 화웅이라는 장수에게 너에게 5만의 병사를 줄 테니 가서 사수관을 사수해라 라고 보내지. 화웅은 나중에 정사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게임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화웅이 무력이 화웅 처음 들어봤어? 화웅? 화웅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 게임을 해본 자와 안 해본 자의 차이는 그런 장수들의 폭이 롤 같은 거 할 때도 이러잖아. 너는 챔피언 폭이 너무 없어. 너무 좁아.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두루두루 잘 모르면 근데 게임을 하면 그런 장수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 굉장히 높은 무력을 갖고 있거든. 게임에서. 코에이 삼국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굉장히 높은 무력의 랭크가 돼 있어요. 화웅은 몇 정도 될 것 같아? 무력. 90? 아! 군사치야. 91,2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90 정도. 그 정도 라인이라고 보면 돼. 그럼 굉장히 강한 거예요. 90 이상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한 90 이상 장수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 게임상에서. 게임상에서. 이 화웅을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연유해서 그려요. 그래서 화웅이 이제 장수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사수관을 지키러 갑니다. 지키러 가서 그러면 이제 18로 제후들도 이제 원소를 필두로 해가지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니야. 자! 이제 나가서 좀 싸워봐야 되지 않겠어? 싸워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가. 하러 가. 하러 가는데 아! 이 화웅이 출전하기 전에 손견이 먼저 손견이 먼저 선봉장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게 선봉장이라는 거는 가장 앞에 쓰는 거지. 많이 들어 놓으면 밭이 선봉장. 선봉장으로 손견이 자청을 해요. 손견이 자청을 해가지고 내가 내가 가서 동탁을 그냥 단칼에 그냥 쓸어 잡아 죽여오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화웅이 출전하기 전에 화웅이 출전하기 전에 그 이 손견이 먼저 자청을 해. 그래가지고 손견이 가요. 손견이 가서 이제 동탁이 그에 대응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화웅을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보내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하는데 이제 손견이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해. 크게 패해가지고 돌아와. 돌아와가지고 이제 짱 박혀있죠. 그래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사람들이 이제 다 손가락질을 해요. 손견은 이 어마어마한 이 깡패예요. 깡패 건달이야. 건달 그냥 잘나가는 잘나가는 건달입니다. 진짜 그 호랑이야. 호랑이 원래 이제 강동의 호랑이라고 이 손견의 아들내미 손책을 보고 이제 강동의 호랑이라고 하는데 얘는 호랑이를 낳은 사람은 절대 호랑이는 개를 낳지 않아요. 어? 이 아버지는 더 대단한 사람이야. 아들내미 아들내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